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.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코로나 블루 관련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휴가철을 맞아 탁퇴인 야외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개인위생뿐만 아니라 마음 방역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, 따뜻한 미담까지.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.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-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